오늘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조동사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may와 might 입니다. 이 may는 이 느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요 허락의 느낌도 있고요 애매한 추측의 느낌이다 이 두 가지로 웬만한 상황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해서 문장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느낌부터 보면요 may는 애매한 추측 5대 5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를 얘기할 때 틀림없이 저거야 저거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확신이 좀 있는 표현이 있고요 이 may와 might는요 확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5대 5 정도로 갈릴 때는 may와 might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may보다는 might가 이 과거형을 사용하면서 좀 더 확률이 떨어지는데요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It may rain tomorrow 그냥 it rain tomorrow 라고 하면 내일 비가 온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앞에 may를 붙였습니다 자 그럼 어떤 느낌이죠?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추측을 하는 겁니다 내일 비가 올지도 몰라 아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을걸? 그 정도로 애매한 추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게 in my rain tomorrow 이것도 비가 올지도 몰라 정도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정문을 사용할 때는요 not을 붙여 주시면 됩니다 can도 그렇고요 should도 그렇고 대부분의 조동사는 뒤에 not을 붙여 주시면 되는데요 it may no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안 올지도 몰라 오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확률이 엄청나게 세면 틀림없이 뭐 뭐 아닐 거야 라는 느낌일 건데 이거는 5대 5를 좀 뒤집어 놓으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이 may를 사용하나 may not을 사용하나 그냥 5대 5 정도 느낌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잘 모르겠는데? 근데 추측은 하고 싶다 이럴 때는 may와 might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애매한 추측의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허가 허락의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may I help you? 보통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서 may I 라고 하면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뭐 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니까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may I hug you?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안아봐도 될까? 그냥 안아봐도 될까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이 상대방한테 허락을 구하니까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허락을 구하고 싶을 때 may I use your restroom? 저기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라고 어떤 집에 가서 얘기한다면 이 may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할 수 있어요 허락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느낌이 may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데요 그 책 가져가셔도 돼요 라고 했죠 상대방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 말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you may take the book 자 뒤에는 빼더라도 우리는 주어 동사까지 얘기하기로 했죠 자 그런데 일단 동사가 나오기 전에 조동사가 들어가면 되는데 너가 해도 돼 라고 하고 있으니까 you may 여기서 take the book 이게 들어가는 거죠 you may take the book 너 그 책 가져가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you may take the book 너 그 책 가져가도 돼 자 일단 우리는 you may 혹은 you might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오는 거를 목표로 잡아 볼게요 you may you may 그 다음에 덩어리 표현들은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저와 함께 문장 연습을 하다 보면 take the book take a shower have lunch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특히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말한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에 주차하셔도 돼요 뭐 내가 여기 땅을 가지고 있거나 주차 관리인이면 허락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나오면 되죠 네 you may죠 문장을 완성시키면 you may park here you may를 사용해서 당신은 해도 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park here 여기 주차하다 라고 문장을 완성시켜줬어요 뒤에 있는 것들은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park here이 아니고 park here park here 이렇게 나오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여기 주차하셔도 됩니다 라는 말은요 you may park her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가 올지도 몰라요 딱 하늘을 보니까 뭔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정도 느낌으로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오면 되겠죠 it may rain 참고로 추측할 때는요 may 대신 might를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거 넣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확률은 조금 더 깎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it may rain 혹은 it might rain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막 먹구름까지는 아니고 그냥 구름 정도만 보인다면 비가 올 수 있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그냥 it may rain it may rain 이것보다는요 it may rain it may rain 이 정도로 약간 애매한 이 애매한 추측의 느낌을 주시면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저한테 안 맞을지도 몰라요 라고 하고 있죠 어떤 옷 같은 거 보면 아 이거 나한테 안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아 이거 맞을까? 라고 의심이 들잖아요 그럴 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it may not fit me 우리 fit이 잘 맞는다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fit 뭐뭐에 잘 맞다 꼭 맞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fit me 참고로 p 사운드가 아니고 f 사운드이기 때문에 약간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요 with 이빨을 아랫입술에 살짝 물고요 이렇게 바람을 내보내 주시면 됩니다 fit me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it may not fit me 그것은 나한테 맞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입어보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제가 사이즈가 100 정도 아 전 105를 입습니다 105를 입는데 만약 진짜 90짜리 옷을 가지고 오면 제가 당연히 안 맞는다고 보지만 약간 저게 102.5에서 107 정도 되는 약간 애매한 사이즈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 it may not fit me 안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게 바로 이 may입니다 이 부정이니까 may not not을 강세해 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음 이거 사실일 수도 있겠는 걸 네 뭔가 이렇게 확신에 찬 표정으로 명탐정 이런 영화 보면 그거야 라고 막 틀림없이 그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약간 주인공 말고 이 조연들이 어 그거일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애매한 추측들을 막 남발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t might be true 네 may도 정답이에요 네 저는 다양하게 그냥 사용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마음껏 바꿔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느낌을 살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may를 얘기할 때보다 might를 얘기할 때 조금 더 음 이런 느낌 주시면 돼요 it might be true 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it might be true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인데 그냥 사실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it might be tru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는 사무실에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지금 사무실에 있을지도 몰라 이것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약간 가벼운 추측 정도 해보는 거죠 영어로 하면 he might be in his office he might be 네 might를 사용했고요 그때 비동사를 사용했는데 이 비동사 파트에서 기억나시나요 비동사는 어떤 상태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사무실 안에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무실 안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 장소 아니라고 하면 in을 사용해서 in his office 나중에 전치사 in 파트 나올 때 그것도 자세하게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he might be in his office 제가 만약 철수를 찾는 거예요 철수 어딨어? 철수 봤어? 어 아마 걔 사무실에 있을걸요 he might be in his office 이렇게 하면 연기 한번 해보시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he might be in his offic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오늘 끝내지 못할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실들을 내가 이거 오늘 끝낼 수도 있고 못 끝낼 수도 있고 내가 확실하게 안다면 그렇지만 이 경험상 이거 약은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혼자 이렇게 막 추측 계속 해보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요 I might not finish it today 이렇게 돼요 하나씩 의미 단위별로 보면 I might not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못할지도 몰라요 라고 하고 있죠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finish it 그것을 끝내다 그리고 오늘이면 today 여러분들께서 뭔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네 이거 오늘까지 끝낼 수 있겠나? I might not finish it today 아 오늘 끝내지 못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길어졌는데 이게 그냥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도 될까요? 여기부터는 이제 허락을 구하는 may의 느낌을 살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may의 느낌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일단 뒤에 거 몰라도 may I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문장 완성시키면 may I come in coming 어둠 쪽으로 가다 오다 라고 다 볼 수 있는데요 말하는 상대방 쪽으로 가거나 오다 라고 보면 됩니다 들어가다인데 안쪽으로 가는 거니까 in을 같이 붙여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몸 밖에 있고 상대방이 문 안에 있다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may I come in 제가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똑똑똑 이제 쭉 해서 반가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집주인이기 때문에 허락을 보여야겠죠 물론 뭐 친한 친구들이라면 꼭 그렇게 허락받지 않고 야 들어가자 잘 지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이라면 may I를 사용해서 may I come in 하면 오 이 사람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할 줄도 아네 배운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허락을 구할 때는요 may I부터 시작한다 이거 입에 착 붙여주시면 됩니다 패턴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해요 자 그리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제가 당신한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이 비싼 식당 저는 많이 못 들어봤는데 비싼 식당 가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may I help you?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하고 있죠 뭐 좀 저렴한 식당 가면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hey come in ah hi how are you?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격식을 차린 그런데 가면 may I help you? 부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열 번째는요 오늘 당신 차를 써도 될까요? 차를 빌리고 싶다면 허락을 구해야겠죠 그럴 때 아주 공손하게 may I로 사용하면 허락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may I use your car today may I가 들어간 다음에 당신의 차를 사용하다 use your car 이렇게 덩어리 표현들은요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단독으로 하다가 나중에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use your car use your car 이렇게 나올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점점 영어가 유창해지고 더 길게 말하고 잘 들을 수 있는 이 지름길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영어로 today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may I use your car today 오늘 차 좀 써도 될까? 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may I use your car today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쉬어도 될까요? 너무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일하는 담당자분이 있겠죠 그 사람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허락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may I get some rest? get some rest 이건 덩어리 표현에서 한 번 더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뭔가 잠깐 휴식을 취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덩어리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아 쉬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아 get some rest 한 번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처음 보는 표현들이 너무 많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특히나 자주 사용할 것 같아 이거는 좀 유용할 것 같다는 표현은 더 신경 써서 외워주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나중에 get some rest를 외워두시면 I want to get some rest I will get some rest 이렇게 다른 패턴이나 문장 구조에 넣어서 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쉬어도 될까요? 다시 해볼게요 may I get some rest? 이렇게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임스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전화 영어를 한번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이 may I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공손하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처음 하는 상대방한테 전화하는 거잖아요 영어로 가면 이렇게 돼요 may I speak to James? 딱히 may I는 불러도 may I speak to를 어? 이거 내가 나오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전화를 했던 분들은 이 표현이 아마 익숙해져서 그런 건데요 may I speak to? may I speak to? 이건 하나의 패턴으로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만 붙여주시면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이 전화하고 싶은 상대방이 제임스라면 may I speak to James?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조금 더 공손하게 하고 싶다면 뭐 플리즈 정도로 그때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뭐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may I가 들어간 다음에 뒤에 계속 다른 표현들 이번에는 speak to가 등장했죠 자 이렇게 우리가 may I를 배워봤는데요 may I는 허락을 구하는 느낌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그리고 허락을 구하니까 you may 너는 해도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측 may 와 might를 사용해서 아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는 느낌까지 배워봤습니다 문장을 통해서 여러 번 따라하면서 이게 몸으로 익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퀴즈 드릴게요 내일 테니스를 칠지도 몰라요 힌트 드리면 테니스를 치다 플레이 테니스 시간 내일은 끝에 붙여주시고 나는 할지도 모른다 이 둘 중에 여러분들께서 두 개 배웠죠 둘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끝내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 말씀해 보시고 댓글 적어 보시고 또 책 펴서 책에다가 또 적어 보시면 2중 3중으로 돼서 까먹을 확률이 확 줄어들 겁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